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EBS 자본주의 제작 디미지은 자본주의입니다. 부제는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빚지는 사람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세계 32명의 석각들이 밝히는 자본주의의 비밀입니다. 목차를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 비밀, 2장은 위기의 시대에 꼭 알아야 할 금융상품의 비밀, 3장은 나도 모르게 지갑이 털리는 소비 마케팅의 비밀, 4장은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할 아이디어는 있는가, 5장은 복지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이렇게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장의 주제들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1장,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 비밀을 살펴볼 건데요.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고, 정말 자본주의에 살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이 빚이었고, 왜 경제가 호황과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중요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 돈은 빚이다. 1. 물가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도대체 물가는 왜 오르기만 하고 내려가지는 않는 거야 라고 말한다. 또 누군가는 반대로 물가가 내려가면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기대를 품기도 한다. 최근에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딱 책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물가는 유동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물가는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의 현실에서는 절대로 물가가 내려갈 수 없다. 짜장면의 예를 들어보자. 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15원이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통 4에서 5천원은 내야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 50년 동안 무려 300배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다. 그러는 동안 짜장면의 가격은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 아, 이 책이 2013년에 발간된 책이거든요. 최근에는 짜장면 한 그릇이 거의 7에서 8천원 하잖아요. 그새 또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간혹 소비자 물가 안정 또는 소비자 물가 하락이라는 신문기사가 게재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돈의 흐름이 막혔을 때에나 생기는 일시적이고 지역적인 것에 불과하다. 소비 수요가 둔화되면 일시적으로 물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지만 이는 또 다른 면에서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짐으로써 서민들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기업들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에 따라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고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결국 소비가 둔화되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소비 둔화에 따른 물가 안정은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줄일 수 있지만 아예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물가가 안정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본주의에서는 물가가 끊임없이 상승하는 것일까? 우리는 학창시절 물가 결정되는 원리를 배운 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에 관한 법칙이다. 다시 말하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비싸지고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싸진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짜장면 값이 계속해서 오르기만 한다는 것은 결국 50년 전부터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해 왔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급이 정말 부족할까? 팔리지도 않는 물건들이 창고에 쌓여 있는 경우도 수없이 많지 않은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대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 것일까? 수요가 많다는 것은 국민들이 돈이 많아서 계속해서 뭔가를 사들인다는 말인데 우리의 경제생활이 그만큼 나아졌다는 의미일까? 월급이 다소 오른다고 해도 물가가 또한 오르기 때문에 크게 생활이 나아지거나 많은 소비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 말이다. 결국에 우리는 물가가 오르는 이러한 현상을 결코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렇다면 또 다른 법칙이 있다는 말인가?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비밀은 바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된다. 즉 최근에 미국의 살인적인 물가 상승도 결국에는 코로나 사태를 잡기 위해서 통화를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오르는 게 맞는 거죠. 러시아의 전쟁이 기름을 부었지만 결국의 원인은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른다. 무엇이든 양이 많아지면 그 가치가 하락하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결과적으로 물건값이 오른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빵의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아도 과거에는 1,000원을 주고 사던 빵을 이제는 5,000원을 주고 사야 한다.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물가가 오른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다는 말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금값을 보면 물가 상승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1970년 1,000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금 28원수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2012년 2월 현재 금시세는 1원수당 1,738달러, 1,000달러를 가지고 있어봐야 1원수도 되지 않는 0.58원수의 금을 살 수 있을 뿐이다. 가격이 무려 48배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곧 돈의 가치가 48배나 떨어졌다는 말과 동일하다. 이 모든 것이 다 통화량의 증가가가 만들어낸 현실인 것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돈의 양을 조절하면 된다고 돈이 많아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할 것이고 그러면 물가는 오를 때도 있지만 내릴 때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는 이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돈의 양이 끊임없이 많아져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다. 돈의 양이 많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직장인이 월급을 받지 않으면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와 같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따라서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돈의 양을 줄이라는 말은 곧 직장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을 테니 우리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말과 비슷하다. 안타깝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정부가 지속적인 물가 안정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는다는 점이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과연 자본주의의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물가 상승의 속도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물가 자체를 낮추거나 고정시킬 수는 없다. 물가가 안정되었다는 말은 물가 상승의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고 다만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일 뿐이다. 결국 물가는 계속해서 오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사실 정부는 공공요금 억제나 세제상의 특혜,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물가 안정 대책을 추구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그 자체가 자본주의의 시장 원리에 부업하지 않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 은행은 잊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돈의 양은 왜 많아져야만 할까? 그리고 돈의 양은 어떻게 많아질 수 있는 것일까?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예금과 대출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우리는 흔히 돈은 조폐공사에서 찍어낸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가 실물로 만지는 돈은 전체 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돈, 즉 숫자로만 찍히는 가상의 돈이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돈을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5달러 지폐와 같은 돈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지폐 또는 동전 같은 것만 상상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돈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부 인쇄기를 보고 정부가 돈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돈을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 비밀은 은행이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 있다. 예를 들어 집에 있는 금고에 100원을 넣어둔다고 해보자. 그러면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100원은 그냥 100원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런데 만약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한다고 해보자. 은행은 100원이 들어오면 그 중 10원만 남기고 나머지 90원은 A라는 사람에게 대출해준다. 이렇게 되면 나의 통장에 이미 100원이 찍혀있을 뿐더러 A라는 사람의 대출 통장에도 90원이 찍힌다. 이제 A도 90원을 쓸 수 있게 되니 나와 A가 동시에 쓸 수 있는 돈이 갑자기 190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100원의 예금이 대출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90원이라는 새로운 돈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난데없이 생긴 90원을 신용통화라고 얘기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약속 때문이다. 은행이 100원의 예금을 받으면 10%만 남기고 다시 90원을 대출해도 된다고 정부가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은행은 10%의 돈을 부분 지급준비율로 은행에 준비해둬야 한다. 이는 예금한 고객이 다시 돈을 찾아갈 것을 대비해 은행이 쌓아둬야 하는 돈의 비율을 말한다. 이를 간단하게 지급준비율이라고 말한다. 실제 이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시중에 있는 것은 이러한 지급준비율 때문이다. 예금액 대부분은 은행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대출되었죠. 은행에 두는 지급준비율은 통상 10% 정도입니다. 당신이 1,000달러를 게재해 넣는다면 100달러는 은행에 보관되고 900달러는 주택대출, 자동차대출, 기업대출 등으로 대출되어 나갑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 돈은 결코 은행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 다만 나의 통장에 그 금액만큼의 숫자가 찍혀있을 뿐이며 나머지 90%의 돈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내가 대출받는다고 생각해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들이 예금한 돈의 90%의 금액을 컴퓨터 상에서 내 통장에 찍히게 함으로써 돈을 창조한다는 이야기다. 결국 은행이 하는 일은 돈을 보관하고 그것을 그대로 대출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기는 일이 아니다. 은행이 하는 일의 본질은 없던 돈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은 그냥 허상인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실체는 없고 가상으로 만들어진 돈이 계속 거래가 되면서 신용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한데요. 이게 진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돈은 어느 정도까지 불어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100억을 예금했다고 가정해보자. 정부가 지급준비율을 10%라고 정해줬다면 은행은 그중 100억의 10%인 10억을 놔두고 나머지 90억을 또 다른 비은행에 대출해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총 1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새롭게 창출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돈이란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그 무언가가 아닌 은행이 창조해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잊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내고 의도적으로 늘리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신용창조, 신용팽창 등의 용어로 부른다. 우리는 돈이 은행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금 인출기로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론상 은행에 있는 것입니다. 돈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단지 컴퓨터 화면에 입력된 숫자로만 보입니다. 돈은 지불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용인 거죠. 모든 돈은 신용이에요. 우리나라의 통화량 증가 그래프와 물가 상승 그래프를 보면 두 곡선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통화량과 물가가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통화량이 증가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경제 현상을 우리는 통합행창, 즉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한다. 결국 자본주의의 경제 체계는 돈으로 굴러가는 사회가 아니라 돈을 창조하는 사회라고 해야 보다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핵심에 바로 은행이라는 존재가 있다. 은행이 있기 때문에 돈의 양이 늘어나고 따라서 물가가 오른다. 우리는 흔히 물가가 오르는 것이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실제 많은 기업들이 물가를 올리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표면적인 설명일 뿐이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 역시 돈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은행 때문이며 은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이다. 즉 결국에는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내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한데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찾지는 않는다. 이론상으로도 은행에 돈을 맡겨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돈을 찾게 되면 은행은 곧 파산한다. 즉 은행이 부실화되면 갑자기 사람들이 그 은행 가서 돈을 모두 찾아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은행이 하는 비즈니스는 아주 독특한 것이다. 대개의 비즈니스란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는 존재하는 것들이다. 만들어진 물건 언제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은행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판다. 가상의 것을 부풀리고 주고받음으로써 현실의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은행은 무엇을 할까요? 남의 돈을 가지고 돈을 법니다. 결국 은행은 자기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돈을 창조하고 이자를 받으며 존속해가는 회사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가 빚 권하는 사회가 된 이유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대출 문자가 날아오고 여기저기 은행에서 대출 안내문을 보내는 이유이다. 고객이 대출을 해가야 은행은 새 돈이 생기기 때문이다. 4. 중앙은행은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 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에는 더 적은 돈만 남겨진다. 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은 더 많은 돈을 불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결정하며 현재 지급준비율은 평균 3.5% 내외이다. 그럼 지급준비율을 3.5%라고 가정하고 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한번 상상해보자. 한국은행이 애플은행에 5천억 원을 대출해줬다고 해보자. 애플은행이 이 5천억 원을 대기업 사장 남자 1호에게 대출해준다. 남자 1호는 그 돈을 A에게 재료값으로 준다. A는 그 중 5% 정도인 250억 원을 회사금고의 현찰로 넣어두고 쓰기로 하고 나머지 4,750억 원을 오렌지은행에 입금한다고 가정해보겠다.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되면 대출할 수 있을 때까지 대출한다면 5천억 원은 6조 6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서 돈을 불릴 때 그 원금은 중앙은행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중앙은행도 돈을 불린다. 왜 그럴까? 중앙은행은 재정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불황을 줄이기 위한 금융기관입니다. 현대경제에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관리합니다. 경제에 돈이 더 필요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통화량을 줄이고 싶으면 중앙은행은 돈을 가져갑니다. 이게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작동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미국의 중앙은행 FRB가 금리를 통해서 통화량을 계속 조절하고 있죠. 중앙은행의 역할은 한마디로 시중의 통화량, 즉 돈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다. 돈이 지나치게 부족해지거나 너무 많아지면 본격적으로 개입해 이 상태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두 가지의 중요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는 이자율, 기준금리를 통해 통제하는 것이다. 이자율을 낮추면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이자율을 높이면 통화량은 줄어들게 된다. 은행도 돈이 부족할 때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그런데 이자율이 낮으면 은행은 돈을 더 많이 빌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은행이 돈을 많이 빌려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돈도 많아진다. 사람들 역시 이자율이 낮으니까 부담을 덜 느끼고 돈을 더 많이 빌린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는 돈이 늘어난다. 즉 이자율이 낮으면 시중의 돈의 양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이다. 반대로 이자율이 높으면 은행은 선뜻 한국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리기가 망설여진다. 따라서 은행에도 돈이 부족해지고 사람들에게 대출해 줄 수도 있는 돈도 부족하다. 또 내야 할 이자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도 섣불리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없다. 따라서 시중에는 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직접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는 일이다. 미국 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양적 완화이다. 양적 완화를 단행했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더 많이 찍어냈다는 의미이다. 앞서 말했던 이자율을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중앙은행은 직접 화폐를 찍어내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늘린다. 즉 이자율 자체로만으로 통화량 조절하는 데 한계에 부딪혀서 그냥 돈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리를 통한 통화량 조절에 실패하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직접 통화량을 풀거나 걷어들임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돈을 찍어낸다고 말했지만 사실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이자 때문이다. 여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정말 이게 쇼킹합니다. 여기에 외부와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 단일한 통화체제를 가지고 있는 한 섬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중앙은행 A는 딱 1만원을 발행했고 시민비는 그 돈을 빌린 후 1년 후에 이자까지 합쳐서 1만 500원의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시민비는 1년 뒤에 1만 500원을 중앙은행에 갚을 수 있을까? 정답은 절대로 갚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섬에 있는 돈은 딱 1만원일 뿐 이자로 내야 하는 돈 500원은 그 어느 곳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금융시스템에는 예초에 이자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딴 하나밖에 없다. 바로 중앙은행이 또다시 500원을 찍어내고 그 돈을 다시 시민비가 대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섬에 있는 돈은 모두 1만 500원이 되고 시민비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섬에 있는 돈을 모두 벌게 되면 그제서야 중앙은행에 1만 500원을 갚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시민비는 또다시 중앙은행에 500원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만 한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섬에는 1만 500원 이상의 돈은 없다. 역시 이때에도 방법은 단 한 가지이다. 중앙은행은 또다시 돈을 찍어내야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빌려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결론적으로 은행 시스템에는 이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 이자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자와 과거의 대출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대출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결국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스스로도 화폐를 계속 찍어내면서 통화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즉 중앙은행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내릴 수가 없고 항상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쇼킹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5. 인플레이션의 거품이 꺼지면 금융위기가 온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 돈의 양을 늘리고 중앙은행은 또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찍어낸다. 그래도 정말 아무 일 없이 세상은 잘 돌아갈까? 시중에 돈이 많이 도니까 돈을 많이 쓸 수 있어 좋은 건 아닐까? 돈의 양이 늘어나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따라온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은행이 있고 중앙은행이 있는 한 인플레이션이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치명적인 현상인 셈이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은 한 나라의 국가 경제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갈 수도 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1920년대 독일에서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국이 독일에게 엄청난 금액을 배상금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전쟁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결국 질 수밖에 없었던 패전국 독일에 이 정도의 엄청난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중앙은행을 통해 발행하는 화폐의 양을 크게 늘렸고 국채를 발행해서 외국의 헐값에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3년 7월 독일 내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7500배를 넘어섰고 2개월 뒤에는 24만 배, 3개월 후에는 75억 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5천원 하던 김치찌개의 가격이 3조 7500억 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급여를 받는 즉시 물건을 사두어야 했고 저축은 엄두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국가가 통화량을 무한정 늘리면 경제 자체가 완전히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호황의 끝에는 불황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반복된다. 러시아의 경제학자인 리콜라이 콘드라티에프는 1925년 자본주의 경제 환경에서 위기가 만들어지는 장기순환주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주기는 48년에서 60년마다 반복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금세기 가장 대표적인 경제학자 중의 한 명인 쉼페터 역시 자본주의 경제는 물결처럼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콘드라티에프 파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반복되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대로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 돈의 양을 늘리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대출을 해주지만 점점 대출받을 사람이 줄어들면 나중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주게 된다. 그렇게 시중의 통화량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 또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산적인 활동에 돈을 쓰기보다는 점점 소비에 많이 쓰기 시작한다. 돈이 많으니 비싼 옷을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차를 바꾼다. 결국엔 더 이상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 제프리 마이론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미국 소비자들과 다른 나라의 많은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낙간 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소비하고 돈을 더 많이 빌리고 저축을 적게 하기 시작했죠.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았고 스스로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지속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그제서야 너무 낙간적이었음을 깨달았죠. 그리고 갑자기 무너졌죠.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뒤에는 모든 것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디플레이션이 온다. 계속해서 커져가던 풍선이 결국에는 터져 다시 쪼그라드는 것과 비슷하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통화량 증가에 제동을 걸고 사람들은 불안과 혼동 속에서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면서 기업활동이 위축된다. 한마디로 그간 폭주하며 내달리던 경제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모든 것이 붕괴 직전의 상황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돈이 돌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은 생산과 투자, 일자리를 동시에 줄이기 시작하고 서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제껏 누렸던 호황이라는 것이 진정한 돈이 아닌 빚으로 쌓아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래서 만들어낸 돈이 아니다. 돈이 돈을 낳고 그 돈이 또다시 돈을 낳으면서 자본주의 경제는 인플레이션으로의 정해진 길을 걷고 그것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다시 디플레이션이라는 절망을 만나게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이 글을 보면서 최근의 경기가 참 걱정됩니다. 저는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이자율을 올리면서 주가도 폭락을 하고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경제 침체가 아주 심하게 오고 디플레이션이 와야 인플레이션이 사그라들고 다시 또 경기가 호황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은행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대출해준다. 돈은 빚이다. 은행이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대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돈은 빚이라는 형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 누군가 빚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자본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말과 같다. 루즈벨트 정권 당시 FRB 의장을 지냈던 메리너 에클스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우리의 통화 시스템에 빚이 없으면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해 그리고 빚에 대해서 너무도 순진하게 생각해왔던 우리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빚 지지 말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라 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빚이 있어야만 굴러갈 수 있다는 사실은 때로 배신감까지 느끼게 한다. 악이라고 알아왔던 빚이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선으로 돌변한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 빚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파멸에 이른다.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역시 같은 맥락이다. 즉 빚을 져가지고 무분별한 소비를 하면 안되지만 빚을 잘 사용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어차피 자본주의는 빚을 통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약 금리만 났다면 빚을 많이 빌려서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빚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에 쓰면 절대 안되고요. 그 빚을 가지고 생산적인데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즉 결국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일어난 것도 돈을 빌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은행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일어난 것입니다. 부동산이 올라감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가 된 것으로 알고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자 자신이 부자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대출 회수가 되고 그래서 경제 파탄이 일어난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주택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주택거품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모기지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자산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비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혀 저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치가 상승해서 순자산이 공짜로 늘어나니까요. 그리고는 모든 거품이 그렇듯 거품이 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확대한 은행에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깊게 봐야 할 점은 이 모든 것이 은행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이 막바지에 이른 상태 즉 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은행은 생존을 지속하기 위해 저신용자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계속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만 은행이라는 기업도 운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자 신용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니 결국 은행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상품을 팔아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니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금융위이라고 부르는 디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게 서버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요. 이게 2013년에 출간된 책이래서 우리나라 상황도 비슷하고 집값이 내리고 지금 계속 경기 불황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갚아도 갚아도 없어지지 않는 빚 우리는 결국 벗어날 수 없는 부채의 사슬에 묶여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이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 아니다. 그들이 동정심이 있어서 또는 가혹한 현실에 처한 저신용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은 이미 자본주의 체계 안에 내재된 법칙이며 또한 약자를 공멸로 몰아가는 비정한 원리다. 그래서 중신용자 대출이 최근에 막 각광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대출을 해줄 사람에게는 대출을 다 해주고 이제는 대출을 해줄 곳이 없기 때문에 점점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현실인 거죠. 아 그리고 여기도 상당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화폐전쟁의 저자인 송홍민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금융재벌들은 경기가 과열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거품현상을 발견했다. 이러한 현상 또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서 생기는 필연적 결과였다. 이 모든 과정은 금융재벌이 어항 속에 물고기를 키우는 것과 같다. 금융재벌들은 마치 어항에 물을 붓듯 시중에 돈을 풀어 경제주체에게 대량으로 화폐를 주입했다. 돈을 풀면 각계각층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욕심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서 불을 창출하는데 어항 속의 물고기가 각족 양분을 열심히 흡수해 점점 살이 오르는 것과 같다. 금융재벌들이 수확의 시기가 왔음을 알고 어항의 물을 빼면 물고기들은 잡혀 먹히는 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도 최근의 상황이 너무 투영이 돼가지고 무섭게 느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돈을 막 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가도 올라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에 관심 없던 사람도 계속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투자된 돈을 가지고 또 은행이나 투자은행은 신용을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러면은 결국 금융재벌들 즉 투자은행들이나 은행들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거품을 키우다가 어느 순간에 이자율을 올리면서 돈을 회수하게 되면 경기가 침체되면서 거품이 꺼지고 그러면은 뒤늦게 투자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다시 경기 침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돈을 번 거는 돈을 꺼준 그리고 통합행창을 통해서 돈을 번 금융재벌들만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경기의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이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하면서 약간 아 이 재테크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약간 회의가 딱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자본주의라는 게 무서운 개념이구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8장은 달러를 찍어내는 FRB는 민간은행이라는 얘기인데요. FRB가 보통 공적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적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읽어볼 것인데요. 이게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돈의 흐름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제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지갑 속 돈이 사라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통화정책과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의 그 첫 번째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빚으로 만든 돈을 흥청망청 써버린 우리의 잘못도 크다. 분명한 건 돈이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면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돈은 빚이다. 이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파산을 해야 누군가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악목을 가져야 한다. 미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어떻게 바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구조적인 탐만 해봐야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또 지금은 디플레이션의 시대다. 경기 불황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고 회복될 기미는 쉽사리 보이지 않을 것이다. 돈을 빌려가라고 흥청망청 써도 괜찮다고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말이다. 그래서 이게 2013년은 디플레이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거의 2015년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2015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등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도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참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도 부동산 침체 시기가 있었구나를 느끼는 계기가 됐었고요. 이것으로 이 책의 리뷰를 마칠 건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일단은 경기는 호황과 불황을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보통 경기가 호황과 불황을 오고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상승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과연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장기적으로 상승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큰 돈을 벌려면 장기 투자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막연하게 경기가 침체될 때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가 약간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기 사이클을 예측만 할 수 있다면 경기의 호황과 불황에 따라서 투자 금액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많이 하강이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하강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진행 상황을 유심하게 지켜보면서 아무래도 투자 금액의 조절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투자를 할 때는 정말 싸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